자, 첫 번째 조성은 시옷, 히읗입니다. 시옷, 히읗, 많죠? 자, 손나은. 저기 청주에서 오신 분 안녕하세요. 울산에서 오신 분 안녕하세요. 청두, 돌이소. 아이고, 고생이라고 했잖아요. 자신감 있게. 자신감 있게 해야지, 자신감 있게. 지금 좋았는데. 설현. 조금 더. 너가 해. 둘 다 해도 되는 거예요? 어, 할 수 있어. 너, 너. 아, 짜잔! 일로 와라, 일로 와라. 귀여워. 귀여워요. 그렇게 해. 그렇게 하고. 지난번에. 어? 송해. 송해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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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rliament 하하하. 우승. 하하하하. 감사합니다.